이 뒤쪽은 괜찮았는데? 뭐지? 아 진짜 야 이러지마 아까 여기 괜찮았잖아 여기 그다 여기 그래 그래서 멀리 지금 됐어 자 위쪽 자 여기서는 요거 쳐두고 동전 먹고 유령 나오면은 저거 타야돼 나오라 멍청이 지금이야 됐어 이거 거북이 컨트롤을 정확히 밟고 맙소상 세상이 우와 세상이 저기 저런 함정을 일단 여긴 알았어요 지금 와라 일병 야 여기로 약간 약하게 뛰어야될거 같은데 이거를 위로 올라올 때 그냥 툭치고 그냥 넘어가야될거같애 위로갈때 톡치고 요렇게 그쵸? 그리고 타이밍적인거는 뭐 아 그래 야 세이브좀 줘라 세이브좀 그래서 위로가는거겠네요 아 불안해 발을 떼기가 불안하다 분명히 이 불에서 나온다 그쵸? 예상했어 이 멍청아 그렇지 안나올 리그 없이 거북이? 여긴 뭐야 갈수있나 이거? 걸어와도돼? 어 됐네 뭐지? 저 얄미우새끼는 뭐하는놈이지? 하아 그래 거북이로 보스를 쳐야돼 내가봐도 그거야 거북이로 쟤를 때려야돼요 거북이가 괜히 있는게 아니었어 아 말도안돼 이건 죽어야돼 어이 맘볼님 밟으산 48000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아 근데 이거 내가 아까 첫번째 발판 밟았는데 안꽂졌거든 근데 왜꽂이니? 됐어 아오 진짜 됐어 빨리와 엉청아 자 여기는 알아냈습니다 지금 방법을 알아냈어요 지금 확실합니다 일단 거북이는 올라올때 정확히 쳐서 내려가야돼요 지금 톡 제가 여기는 잘할수 아냐아냐 이거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거의 100%에 가까워 아아 그만해 왜 미끄러져 아 미안합니다 좋아요 하죠 멀리 점프 밟고 빨리와 유령왕 어? 동전 안그랬다 헐 괜찮아요 피지컬로 극복한다 좋아 하죠 이번에야말로 완벽에 이번에야말로 완벽에 이번에는 제가 정말 깹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이요 밟고 위쪽 이거 먼저 꺼내 됐어 다시 아래쪽 밟고 위로 좋아 멍청한줄 이거 위로올때 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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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야 톡 오르 와 뭐한거야 야 저거는 아잇 아잇 아이 저 저 정도 보내줘야지 와 진짜 미친놈이 판정 극혁 Music 흑 clip fa 니아 마하반댜하라 밀다심겟 깨어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아수라 발발타 아수라 발발타 지금이요 오로취 거북이를 이용해야되 잠깐만 망한거같은데? 어? 아니야 여기여기이면 되지 이 블록도 잘떼야되네요 좋았어 좋았어 아까 거북이가 어디있었지? 여기서 이거 나온다움이 있었죠 요거 내가 진짜 저 펑킹 불을 정말 아악! 이번엔 무조건입니다 200번이거든요 200번 가죠 지금이요 밟구요 위로가세요 내가 여기서 동전 벗고 나오다가 동전을 깨야되요 그렇지 내가 여기서 위쪽을 밟아야되요 그렇지 이 자식아 일단 앞쪽 여기서는 거북이 타이밍을 잘 맞춰서 이너세로 올라올 때 지금이요 톡 가 있구요 쉬구요 여기서 버튼 누르구요 나와 와 근데 저 거북이 타이밍이 진짜 그지같아요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하는 거지같음이야 좋았어 이 블럭 깰 필요도 없어 그냥 가 그냥 가고 불 나오죠 이제 불 나오면 타이밍 맞춰 지금이요 좋았어 피하고 거북이가 아까 맨 끝에서 났나? 이거 근데 졸라 빨리 가야돼 그러면 거북이가 치자마자 바로와 멍청이 방어하고 오른쪽 어어 이거야? 근데 뭐 뭔데? 얘를 어떻게 죽여 아 거북이가 얘를 줘야돼? 하아 하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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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머리 아프다 아 굉장히 힘든 게임이군 저 위쪽 여기 왼쪽 우리는 엔딩을 볼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이에요 이 타이밍은 정확하고 예리하게 도 깝이 없지 좋아요 이거 치고 위로 이따 이거 아니 왜 미끄러지냐고 뭐 대박이야 참기름을 처발랐냐고 이 미친 고양이야 아 나 진짜 아 왜 미끄러져 에웅 에웅 아가 진짜 너무하다 좋아요 됐어 그래그래 편안하게 해 괜찮아 갈량아 즐겨 즐겨 죽음을 즐겨 지금이요 그렇지 위쪽 좋았어 좋았어 여기서 미친 떨어지는거야 저거 지금이요 됐어 완벽한 타이밍이야 거북이를 열자마자 바로 뒤로와서 밟아주시고 화면 맞춰서 열어 이것도 지금 너 빨리 열어나 화면을 야 저것도 빨리 온거야 거의 끝에 갔을때 아 아 아니 저정도는 될줄 알았지 완전 예리하게 아니 거북이가 화면에서 안보이면 사라지잖아 근데 내가 안가면은 아예 못죽이는거 아니에요? 그럴거 같은데 그럴거야 내가 만약에 화면에서 거북이가 안보이면 그 거북이가 그냥 사라져요 여러분들 봐바 봐바 거북.. 어? 여러분들 당연히 이렇게 하는거죠 그쵸? 이거 당연한거 아닙니까? 당연히 거북이를 먼저 보내야지 잠깐만 뭐지 저새끼는? 뭐야 쟤 잠깐만 아 아 진짜 배터리님 아 아 아 그래서 시발게 감사합니다 아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욕한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 뭐지? 잠깐만 이거 올라오면은 다시 아래로 지금이요 좋아요 내려가시고 다시 위쪽 좋았어 올라가 아 욕한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욕을 하지 않는 BJ형 지금이요 됐어 이거 거북이 먼저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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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어? 잠깐만 거북이가? 됐어 됐어 이 위로 아 칼을 먹으면 무조건 죽는구나 그래 그래 칼을 먹으면 내가 못 움직이네 이제 제가 완벽하게 알았습 그래요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이 게임은 이제 제 소나기 안에 있죠 넌 나의 손바닥 안에 있다 우리 훈스 좀 둘게요 님 아 초콜릿 28개 감사합니다 망했어 안 망했어 좋아 지금이요 예스 이것이 컨트롤이지 올라가시고 올라가시고 불덩이 지금이요 예스 법을 꺼내고 밟고 보내 됐어 죽었겠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조금 가야돼 그냥 거북이 열면 안돼 조금 가야돼 아 진짜 말도 안돼 좀 더 좀 더 화면이 너무 안열려서 와 신경 별로 안썼는데 아 너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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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좋아 누가 이기나 해보자 나와 나와 지금이야 좋아 빨리와 만팔초기 좋아 빨리와 만팔초기 감사합니다 지금이야 됐어 좋아 좋아 천천히 됐어 자 선생님 이거 버린 다음에 지금이야 오케이 에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죬 갈봐주시구 5네 가 됐어 죽였어 블록을 꺼내야되 퍼 Acc 좋았어 여기에서 위로? 이거 어떻게 가 잠시만 블록을 어딨어 voi 블록을 어딨어 블록이 없어 잠시만 그냥 갈수 있나? 못가는데? 뭐야 이거 검을 그냥 넘어야되나? 그래 검을 넘어보죠 아 죽어뻔했다 아 말도 안 돼 아 혼자 하시면서 만파처럼 감사합니다 아니 저거 거북이 괜히 밟다 죽을까봐 아 뭐지? 야 근데 위에 가는길이 없어 블럭이 있었나? 나 못본거 같은데 뭔가 저기서 좋아 일단 불 꺼내고 꺼내고 꺼내서 지금이요 거북이 꺼내고 이거 밀고 자 일단 여기까지는 안왔어 여기까지는 거북이를 한번 멈춰봅시다 이거 됐어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블럭을 찾자 뭔가 블럭이 있을거 같애 있기는 하나씩 다 찾아보죠 블럭 편안한 마음으로 그래 됐어 좋아 자 좋아 여기서 멀리 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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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혀있어 벽이 벽이 막혀있어요 여러분들 벽이 막혀있어 벽이 막혀이슨 요글 referral 기슬립헬프성 18000개 감사합니다 아 욕하면 안되지 참어 와 이거 뭐하자는거야 여기서 위로가자고? 알겠어 그래 자 아닌거 같애 못가 못가 잠시만 두명 예쓰 오른쪽 좋아 됐어 여기 여기다 블럭 두개 꺼내 올라와 됐어 여기서 뭔가 해보자 이거 막혔어 못가 왼쪽으로도 못가 여긴 야 여긴 무조건 못가나봐 어 여기도 있네 뭐야 이거 길이 계속 있는데 어 여기도 어 어 길이 있어 잠시만 이게 왜 있는거지 뭔가 일이 이유가 있으니까 이 블럭이 아닌거 같애 여긴 무조건 죽나봐 아니야 뭔가 아니야 뭔가 여기가 아닌거 같애 여기가 여기가 길이 아니야 저기가 길이 아니야 애당초적이 함정이야 왠지 저기 위 같애 좋아요 제가 알겠습니다 내가 이 빌어먹을 내가 이 빌어먹을 아 어떻게 해야되지 잠깐만 뭔가 방법이 있을텐데 여기도 비밀블록이 있나? 혹시? 저 위에 이렇게 아니 아니야 이거 아니야 여기 아닌거 같애요 아 뭐지 뭐지 잠깐만 다시 여기다 뭔가를 알아내야 돼 그래야지 뭔가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에 여기 위로 올라가서 뭐 해야되나 여기? 여기서 위로? 이쪽? 근데 일리강은 뒤로 가는건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잠깐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야 잠시만 뭐지? 이 위쪽도 지금 길이 없어 길이 없어요 아 뭐냐 아닌데 보스까지 가는곳까진 어떻게 가는것 같거든? 잠깐 어떻게 하는거지? 가다가 앞쪽 달려 자 여기서는 지금 자 여기서는 지금 펑킹맨 흠 아 뭐지 뭐지 잠깐만 그래 그래 괜찮아 이거 고양이 마리오라고 좋아 와라 멍청이 유령 됐어 됐어 아 력권 때문에 못간다고? 아 그래 좋았어 멍청한 자식들 빨리와 그래 난 할수있다 난 할수있다 I can do it we can do it 일단 여기까지 가는게 맞는것 같애 이게 괜히 있지 않거든 지금 여기 뭔가 비밀길이 굴덩이도 나오겠지 하나 지금이요 일단 이 거북이를 어디서 하는거 맞어 이거 치고 일단 쟤 죽었어 지금 지금 포켓몬은 다음주 평일중에 한번 할게 여러분들 뭐하는거지 대체 가만있어봐 분명히 여기 뭔가 방법이 있을텐데 뭐하는거지 열리고와서 거북이 안들어져요 어? 거북이 어디갔어 뭐야 이거 올리가네 잠시만 하아 길이 아예 저기가 아닌가보다 확실합니다 길은 저기가 아니에요 길은 저기가 아닙니다 길은 저기가 아닙니다 아니야 칼을 뒤에서 잡는것도 아까 해봤어요 제가 거북이 잡기는 없고 뒤에서 안잡았나 한번 해볼까 자 뒤에서 한번 잡아보죠 칼 좋아요 올라가보자 칼을 뒤에서 한번 잡아볼게요 지금이야 아 아이 뭐야 아 아까 그래 뒤에서 잡아왔어 내가 잡아봤어요 아 뭐지 뭔가 방법이 있을텐데 고양이를 살려보자고 저 고양이가 실은 우리편이었던가요? 저 고양이가 실은 우리편이었던가요? 저 고양이가 실은 우리편이었던가요? 아 아 잠깐만 아 맞네 고양이가 땅을 꺼트리기 전에 내가 그 위에 그거 점프대로 밟고 올라가면 뭔가 변하지 않을까? 어 맞는거같애 잠시만 느낌이 왔어 느낌이 왔어 잠시만 다시 좋아좋아 가보죠 여기서 위로 멀리 맞는거같애 맞는거같애 좋아좋아 좋아좋아 이거 일단 꺼내고 지금 여기서 거북이 꺼내지마 근데 이거 무조건 아니야 이건 못해 저거는 쟤도 죽이지 않으면은 블럭을 못 못쳐요 못쳐요 그냥 재빠르게 거북이를 꺼내면은 쟤가 죽잖아 아 거북이를 꺼내서 쟤 죽이지 말고 좋아좋아좋아 아 거북이를 꺼내서 거북이를 밟고 건너자 건너가자고 그것도 왠지 좋은 방법 같은데 좋아 지금이야 좋았어 완벽한 방법이게끔 자 여기서는 살짝 지금이요 됐어 이거를 화면을 빨리 열어 히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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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야 근데 저거 내가 분명히 따라갔는데 저것도 아니었어 아 뭐냐 아 히힍 힍힍 힝힛 힝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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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방법이 있을텐데 아 아 이거 진짜 좀 빡친다 이거는 아 그냥 이렇게 뭔가 장애물같은걸 만들어놔야지 이런거는 여기도 다 막혔어요 지금 위로는 못가요 위로는 자 앞쪽 나와 지금 위로 어 늦었어 지금 고 됐어 여기서 뭔가 있나 여기 아닌데 저기서 제가 칼 반대쪽에서 한번 집어볼게요 그러면 망했다 야 기다려야되는데 미친 아 흐압 이거 맨 처음에 썼어요 맨 처음에 이거 맨 처음에 썼어요 이거 맨 처음에 썼어요 이거 아니야 일단 거북이좀 죽여보고 아하하 정말 거지같은 게임이군 흐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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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일단 거북이로 칼을 뒤에서 한번 잡아볼게요 아 근데 그거 아닌거 같은데 나와 나와 멍청이 아 진짜 삭제하고 싶다 아 아 진짜 삭제하고 싶다 아 나와봐 흐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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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잡았어 지금 흐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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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진짜 밀렵하고 싶다 밀렵 아 흐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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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칼 뒤에 잡는건 아니에요 저건 아니에요 잠깐만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 생각의 발상을 해야 돼 전환을 봐야 돼 발상에 전환을 해야 돼 발상에 전환을 흐압 흐압 뭔가 이게 길 자체에 함정이 있는거야 길 자체 흐압 이 길이 아니야 이게 흐압 도저히 이렇게 가면 못가 흐압 흐압 진짜 할만한거 다 해봤어 지금 흐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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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이를 꺼내고 위치를 바꿔보세요 그 애당초 거북이를 왼쪽으로 떨구는거랑 뭐가 달라요 그러면 똑같이 그니까 거북이를 왼쪽으로 치면은 흐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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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흐압 흑 흐압 잠깐만 다시 여까까진은 거북이 오기 전까진 와야되니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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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